. 야 오만딜 한 게 1등이네 iktoc 야 뭔 개짓거리를 해야지 아까 Neons had to lose again A 로쾌가 2등이냐? 응? 이 점은 없어 이새끼들 이 점이 없어 이새끼들 신념도 없어 이씨 차라리 신...아니 아니야 예를 들면 신념은 있어 딱 한가지 신념 내가 짱이다 이경규 아저씨가 그랬어 한가지 신... 뭐였지 그거 한가지 신념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무섭다고 어? I don't like a clan battle very hard 어 맞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고 paradox 어색 파울, 로키타, 벤슨 레이더 뭐있냐? 알래스카, 아이슬란드 아니 얘네들이 만들 줄 알아 할 줄 몰라 I don't know 뭐, 뭐라고 해야 되지? 뭐, 뭐라고 해야 되지? 따라하는 사람은 잠깐만 일단 이게 먼저야 어? 어? 최초의 성격을 올렸다 딱 겨손네 어? 뭐 뭐? 아, 저거 일본인이야 예전부터 못한다라고 파울로 저거 저거 파울로 아, 저거 파울로 하드 트롤러 그리고 워게이밍을 싫어 아, 저거 파울로 저거 처리하러 가야겠네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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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났지요 잘했어요 우리 무사시가 체력을 찍어서 그렇지? 잘 쏘네 이제 마주하여 스페이 모으니 얘만 없어요 그냥 하루에 한 판씩 타는 거지 거의 우리의艦艦은 우리의 위원은 위원입니다 스몰란드가 좀 더 빠르잖아 근데 맞다 위치는 거 생각하면 프리슬란드가 더 좋아 프리슬란드는 주포가 390도 돌아간다고? 전방도 쏠 수 있고 얘 쏘나? 5km 저격 빼요 장갑도 약하고 아맨 리쥬? 리쥬니? 리쥬니? 리쥬이치 리쥬니 Tranquil 리쥬니? 리쥬니 AL coronavirus 리쥬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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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봐 적을때는 20판 그렇고 왜요? 어? 몰라 예전에 진짜 미친듯이 했을때는 방학백 그냥 50만 계속 했었는데 날 잡고 아니 난 그렇게 밤은 못쓰 그냥 하루쟁일 그렇게 하고 그냥 뻗는거지 어서와요 그정도로 밤은 못쓰고 내가 저기 무사신님? 왜 쏘셨어요? 그 스팟이나 스팟이나 어디와요 뭐 걔같은 워게이밍 어? 화내지 말라고 매칭 좋게 주는거 봐 이미 끝났어 갑자기 매칭 잘주면 내가 다시 좋아해줄거 같아? 타는 법 익히면 좋지 타는 법 익히면 좋지 오이쿠 어이쿠 잘 잡아라 저거 어이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